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마지막 3회 때 봤던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면서 또 문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도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고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초정밀작업은 750넉스고요. 교재 다 덮으셨지요? 100지만 내고 해보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750. 정밀작업은요. 300이고 절반 잘라서 보통은 150. 여기서 0 빼면 그 밖의 작업은 75넉스.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은 숫자만 넣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체를 이렇게 괄호해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단위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너무 또 숫자만 딱 적고 나오지 마시고요. 단위를 럭스라는 단위를 적었는지 또는 뒤에 이상이라는 말이 문제에 나와 있는지 없으면 내가 이상이라는 말까지도 적어줘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750, 300, 150, 75.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조도의 공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요.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입니다. 그렇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게시해야 될 사항을 5가지 쓰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난이한 문제들은요. 이렇게 해답을 표시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아, 저 문제는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립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시험 칠 당시에는 사실은 잘 출제되지 않는 빈도가 낮은 부분에서 나와서 시험 치시는 분들이 조금 당황해했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하신 다음에 또 도전하는 문제를 하나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라는 말 자체가 뭐겠습니까? 위험하고 유해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급할 때에, 취급상 주의상 적기가 제일 좋죠. 취급할 때에 인명구조를 위해서요.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죠. 인명구조를 위해서 보호구 착용하고 응급조치 해야 된다. 응급조치도 하고 보호구 착용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취급할 때에 인명구조가 필요합니다. 관리 대상 물질은. 인명구조를 위해서 응급조치할 것과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 세 가지 정도. 그런데 뭐 세 가지가 아니라 연결하시면 충분히 다섯 가지 다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 대상 물질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관리, 감독자, 전기, 안전, 보건, 교육의 내용을 내가 쓰시오. 그랬습니다. 꼭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교육 파트에서 나오면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이라고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교육의 종류 또는 교육 과정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정기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용시 교육, 사업 내용 변경시 교육. 그다음 특별교육이 있고 건설업 기초 교육이 있습니다. 이 종류 다섯 가지 쓰시오 하면 가장 쉽게 내주는 거죠. 여기서 정기교육을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 사무직과 사무직 외, 판매직과 판매직 외. 이 정기교육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부터는 수월하다 했습니다. 일용직, 일용직 외, 일용직, 일용직 외. 특별교육이 일용직에 하나 더 들어가서 일용직, 일용직, 일용직 외죠. 그렇죠? 타워, 그린, 신호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으니까 건설업은 원래 일용직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왜 표시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교육 시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3, 3, 2 더해서 6, 1 붙여서 16. 그 다음 1, 8, 1 끊어주고 둘둘 말아서 팔 걷어붙이고 16을 사면 끝납니다. 그렇죠? 시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독으로 질문하는 단답형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전체 표를 하고 괄호 넣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셔야 될 것이 교육 내용으로 가는 거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채용시 및 자금 내용 변경시 교육 이렇게 정리하시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종류와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 모든 게 다 교육시간까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건질 만한 환경이 아니면 법관 모직을 안 산다. 그렇게 했었고요. 관리감독자는요. 표지환경이 감독여기라는 지금 관리감독자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관리감독자는 한번 써볼까요? 표지환경이 감독을 역임하라는 거라면 법관 보직은 공제해달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채용시와 자금 내용 변경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 치워야 되죠. 기계 위에 있는 물건을 긴급히 정리하고 나는 나가서 새롭게 개점 자금 개시 전 점검사항이죠. 개점하니 보직이 법관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여러분이 다 정리하실 줄 믿고 표직하는 거 표준이고 지도방안입니다. 지도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금 환경입니다. 자, 이 환경은요. 근로자에도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감독역이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글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적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법관은 보통 제외하라고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건 제외하라고 나오니까 참고만 하시고. 보건과 직업병에 관한 것은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와 채용심이 자금형 변경심이 유일하게 법관을 제외한 것은 보건과 직업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죠. 이제 좀 다듬어 가십시오. 그 다음 공제는요. 공정과 그 다음에 재.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은 공정과 자금공정의 위험성이고요. 재는 재 예방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 표직하는 것은 표준안전작업이고 지도요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 하는 게 감독여김이라면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과 직업병. 여기도 산업이라는 말과 예방이라는 말 이렇게 자꾸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조금씩요. 그 다음 유해 위험, 자금환경. 여기 이제 환경이 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환경 관리라고 해도 되지만 앞에 있는 또 유해 위험을 넣어서 조금씩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다듬어 가셔서 조금 더 완벽한 그런 답안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교육의 과정과 교육의 시간과 교육의 내용으로 전체를 반드시 한번 정리하시고 가시면 다음에 또 여기서 바뀌고 응용돼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